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업무교사 물리학 2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앞부분 술술 풀려나가는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4페이지 빼놓고는 뭐 평이합니다. 총평 퀘스트 보실 분들 한번 보시고요. 전문항 다 풀게 틀린 것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푼 방식이 정확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가봅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림은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맞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질량이 큰 천체에서 빛이 휘어진다. 그렇죠? 중력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 효과, 중력 렌즈 효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맞죠? 중력에 의한 효과는 일반 상대성입니다. 앞이 맞고 별이 실제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지만 이렇게 꺾여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그림 보면 나오는 답입니다. 답은 ABC 5번이에요. 바로 넘어갈게요. 2번. 2번도 되게 간편하게 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X선의 회절문이죠. 회절문이. 이거는 이중슬립 간섭, 빛의 간섭 현상을 나타낸 거고. 회절이나 간섭은 파동만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마루골이 있기 때문에 또는 파장 때문에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 있는 광전효과,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갈 때는 빛을 광자로 설명을 해야 이 실험을 설명할 수가 있었죠. 광자에너지, HF로 설명해야 이 실험이 설명이 됐단 말이야. 이건 빛을 입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 찾으세요. 아니군요.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A하고 B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이것도 뭐 별개 없었네요. 3번. 3번도 별개 없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 퍼텐셜이 커졌다가 0이 됐다가 커졌다가 0이 됐다가 퍼텐셜, 중력 퍼텐셜은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처음에 얘가 여기 있다가 바닥이었다가 다시 높아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한 주기니? 아니죠.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4T0가 이 단진자의 주기가 되는 거지. 혹시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루, 골, 마루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진자의 주기, 2T0 틀렸고요. 3T0 이럴 때 추의 운동에는 최대이다. 3T0 이럴 때는 이제 가장 낮을 때니까 여기에 와 있을 때겠지. 이 단진자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연계가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에 있던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여기에 가면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T0 이럴 때 추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당연한 것이에요. 추의 하점이니까요. 디귿. 추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단진자에서 보존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공기저항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프를 보세요. 퍼텐셜이 있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동일하다. 답은 ㄴ 1번입니다. 3번이었고요. 4번 가볼게요. 4번 중요해요. 별건 아니지만 이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그 물투 맨 뒤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투 맨 뒤쪽에 원자모형 부분 불확정성 원리랑 원자모형이 있는데 그 부분 불확정성 원리는 안 나왔고 원자모형에서 보오의 수원자모형에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죠. 보오라는 사람은 닐스 보오라는 덴마커의 물리학자죠. 보오라는 사람은 전자들이 전자들이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고 그 궤도에 머무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가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가설이 나오는데 제1가설과 2가설 일반적으로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가설, 1가설, 2가설로 나타냈네요. 원자 속의 전자는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원 궤도를 회전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자기파겠죠.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궤도 운동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의 조건이 있지 이 전자들이 물질파 형태로 그 궤도에 존재를 하는데 물질파 파장이 공식이 뭐죠? 물질화 파장? 물질화 파장은 남다는 mv분의 h잖아. 그치? 예. 얘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 이유는 원래는 전자들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게 전자의 특징인데 방출되지 않더란 말이야.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웠죠. 이 물질파 형태로 돌고 있는데 걔들의 원 궤도 EπR이죠. EπR 이 원 궤도의 길이가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라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로 돌면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물론 나중에는 비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왜 만족하면 왜 전자기파가 안 나오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는 그 정확하냐 안하냐 후대의 사람들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호의 수서원자 모형에 대한 거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호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mv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EπR mv는 nh다. 이게 나오는 거죠. 너희들은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 정리한 거예요. 저렇게. 알겠죠? 여기서 h는 뭐냐? h는 당연히 플랑크 상수지. 그치? 플랑크. 막스 플랑크 님의 이 이름을 따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죠. 플랭크 아니에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플랑크입니다. 플랑크. 알겠지? 예. 자, 제2가서 원자 속의 전자가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도 사이를 전의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치? 예. 그래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때 광자. 여기서는 입자성도 나오는 거죠. 광자. 광자 에너지 hf. 파장으로 따지면 람다 분의 hc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전자기파죠. 기역, 기역이니까. 자, 기역은 전자기파냐. 맞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니은. 니은 플랑크 상수냐. 맞습니다. 플랑크 상수냐고 물어보는 독특한, 독특한 문제야 이거. h가 플랑크 상수니? 상수 이름 물어봤어? 근데 특이하긴 하지만 정말 물리학에선 중요한 상수입니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수가 뭐냐. 그럼 플랑크 상수죠. 6.6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는 대로 골라라. 기역, 아, 했고요. 디귿. 원자 속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다. 아,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게 보호의 수 원자 모형이 핵심 아닙니까? 기역, 니은. 3번입니다. 알겠죠?